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견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병모주일로서 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셨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춥고 황량한 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영광을 체험하셨다 그게 아니고 이 체험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1절 2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형체가 변화되셨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엿새 후에라 그랬는데 어떤 사건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바로 그 16장 앞에 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고난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일이 죽게 절대 못 미칩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인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예언하신 그날 이후로 엿새가 지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는 정확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셨느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또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도 빛나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일단은 누가복음 9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별명이 기도의 신학자 성령의 신학자 다른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잘 관찰했다가 꼭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것도 누가가 누가만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는 성령에 대한 게 좀 자세히 나와있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실 때의 그 모습이 다른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록했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병을 꾸지지심에 병이 떠나가더라 이게 의학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병을 꾸지지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이런 것들이 아무튼 기록이 되어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백을 들으신다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꼭 이 십자가를 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시 후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그들은 왜 예수님이 붙잡히셔야 되고 힘없이 체포되시고 죽으셔야 되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막 흩어지고 마음에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시 기억해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다시 이 산의 체험을 기억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시간에 제가 봉동했던 말씀이 베드로 서신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전우서를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베드로 전우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영광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영광만 좋아했고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지어놓고 이 영광을 누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 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 전우서를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후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후의 영광을 받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것을 베드로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높은 산에는 올라갈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좀 나를 격리시켜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본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명을 감당할 힘이 내게 붙이고 환경 앞에서 내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변형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성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처럼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3위 하나님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뿐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3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3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 3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몸을 입지 않으신 3위 하나님은 다 몸을 입지 않으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영원전부터 쭉 오시죠 영원까지 계시죠 예수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영원히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 사람이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키가 자라시고 온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델도 되는 거죠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유아들도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처럼 점점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거룩해져가고 사랑스러워져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브리서에 보시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온전해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점점 더 온전해지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점점 더 배우고 점점 더 온전하게 점점점점 자라가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점 온전해져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결, 거룩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기도 예수님과 같이 죄가 전혀 없으신 순결한 상태로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순결한 상태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러나 순결과 거룩은 달라요 거룩은 이 순결한 상태에서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났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순결한 상태죠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테스트 당하지 않은 순결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들이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시험에서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거룩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 가지 시험을 강요해서 물리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험과 또 온갖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거룩해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는가 마지막 절정인 영광의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상태에서 최고의 절정인 영광의 상태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에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고림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변화 라는 표현도 써요 54절인가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이 변화되니 이렇게 되거든요 호련이란 말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순식간에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무덤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고림도서 15장 54절을 이해해 보시면 다 무덤에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련이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소리에 우리도 변화된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모습을 해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부활할 것을 세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들의 형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교훈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하셨고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거룩해지셨고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시험환란 많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유혹을 이기면서 점점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영화롭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쭉 가시면 됩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고룩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시러 가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혹시 펴신 분이 계시면 마태복음 16장 맨 끝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17장을 읽었잖아요 맨 끝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고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물론 열두 제자도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산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사건을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아직 그 다음에 즉시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오신 전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며마 본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적 본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해석을 제가 좀 맞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 속에서 보면 두 번째 특징은 모세와 엘리아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같은 내용을 누가 보면 9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9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이 별세가 떠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래 헬라우르는 떠난다는 뜻이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임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노기나 엘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발이 가버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로 가버리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권한을 통과하신 후에야 우리를 그리고 상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쭉 그런 대화를 이제 쭉 나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대표자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아는 능력의 대표자 대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엘리아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변형된 사건 가운데 세 번째는 제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지금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환경에 도취되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싸우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영광의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 황홀지경 속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왜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자기 좋은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죠 이거는 일반 저런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좀 특별한 구름입니다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하나 더 붙여졌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안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절대로 주에게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내가 절대로 이 일은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타나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도 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아직도 영적인 눈이 미성숙해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고난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고 고난당하시면 안됩니다 죽으시면 안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그 산유의 체험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영광을 유지하려고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부터가 뭡니까 산유의 초막 지어놓고 그 영광 좋다고 계속 산유에 머무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십자가를 치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그 귀한 뜻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100% 구원받았죠 구원받게 될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의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실 수 없고 중간에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분은 새벽에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가는 백성됐다고 다 끝난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죄악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과 코로나와 경제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침체와 전쟁의 소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영광의 체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의 체험이 주는 첫째 교훈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체험도 성령의 어떤 역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광의 체험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속에서나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영광스러운 체험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체험이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의 체험을 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마귀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싸움을 위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졌을 때 아니 힘이 약해지지 않더라도 점점 더 죄악이 덜 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갓절의 영감을 받고 갓절의 능력을 받아야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자꾸 깊은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라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더 깊은 자리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불을 지지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서 재충전을 받고 또 충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막 와 이대로 주님 나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심이 아 이건 좀 이따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영광스러운 체험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재충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여기서 머물자고 그래도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왔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귀신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쳐주지 못하고 막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밑에는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들이 산 밑에는 쫙 깔려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며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체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힘있게 걸어가기 위한 거예요 은혜 안 받고 계속 이 땅에서 살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좌절하고 기운이 없어 진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에서 세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일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잔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세임을 얻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에 파묻혀서 이대로 이 순간 영원히 누리면 좋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난 후에 다시 죄악 많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날 이어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일주일간에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또 날마다 날마다 그날에 그날 달려갈 힘을 우리가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죠 그러나 또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래도 잘 안된다 산으로 가시든지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어요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만 가면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은혜 받고 충만하셔서 한중간 또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체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재충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딱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꼬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아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광경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사라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으니까 두려워서 막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다독거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모세와 엘리아도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뿐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주인공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고 시진핑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엑스트라로 쓰이다가 다 사라져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지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역시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있고 영광스럽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보금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보금전파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고 보금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유튜브에서 잠시 본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정말 너무너무 사면 초과에 빠져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자기도 중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이제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래 기도를 하되 초점이 맞아야 된다 민족보금화와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딸과 당신이 만난 사면초가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민족보금화 세계보금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금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뒤에 너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지 사흘 만에 물론 좀 예외적인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이 자매님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흘 만에 쏟아져 나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초점이 딱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남은 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 게도 잊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구원해 줄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나가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러면 예수님께 전부 다 몰려들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고 십자가 치시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방해하고 그걸 막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이 변화의 사건은 부활 이후로 미루어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게도 이루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는 아무게도 이러지 말라 했는데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엘리아는 왜 안 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산 위에서 엘리아를 봤는데 그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오겠다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아는 누구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누굽니까 엘리아가 먼저 왔다 그랬어요 과연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엘리아가 하는 사역하고 세례요한이 하는 사역하고 이게 성격이 같아요 엘리아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세례요한이 올 것을 엘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사장에 엘리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빠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 그 사명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엘리아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도 엘리아와 같이 그래서 엘리아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같은 사명 같은 성격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과연 예수님 앞에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세례요한이 엘리아인데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엘리아를 세례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지 못하고 죽였듯이 메시아를 그렇게 그렇게 기대하고 보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죽이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도 죽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깨닫는 아는 자기들이 알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왔지만 엘리아를 죽여버리고 엉뚱한 다른 엘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또 엘리아처럼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멸망한 죄만 가득 쌓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마마로 가득하고 지금 소련이 우프라나를 침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전운이 간도는 이때에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천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때 우리가 더욱더 진해보금화 민족보금화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일만 내 가정만 우리가 안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충만충만 재충전 재충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희생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거룩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락하셔서 주님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자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힘 있게 담대하게 주의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본능을 덧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역사의 중심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우리가 위축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숨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 받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